네 환영축구입니다. 하나 26호 스펙 22일 23일 청약이죠. 수요일측 경쟁률이 공시가 됐고요. 자람 테크놀로지와 같이 청약이고 사실 상장일도 동일하죠. 하나 스펙이 110억이죠. 적은 규모는 아니고 일반 투자자 137만 5천주 배정을 할 거고 기간 투자자는 412만 5천주고요. 수수료 2천원 있고 증거금은 100%고요. 수요일측 경쟁률은 평행하게 나왔습니다. 삼성이 900 정도 나왔고 이거는 656. 예전에 아주 낮았던 수준은 조금 더 벗어났고요. 의무복유 학약은 스펙은 의미가 없지만 받지 않았나 보네요. 미약액이 다 100%로 잡혀있는 거 보니까. 이번 달은 자람 22일 23일 청약이 있고 같이 하나 26하고 그 다음에 NH 스펙이 하나 더 있죠. 보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공모 철회가 됐었는데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죠. 요즘 같은 분위기면 공모가만 좀 착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. 22, 23. 자람 테크놀로지에 돈이 대부분 모일 테고요. 혹시나 하나가 배정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할까 했는데 환불일이 길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배정 수량을 보고 체형 여부를 결정해야 될 듯 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